아, 얘네 뭐야? 각자 핸드폰 할 거면 왜 모인 거야? 아, 뭐 재미나게 할 거 있는 거 없나? 아, 아니다. 이건 좀 아니다. 오, 칼! 이걸로 애들 뚝배기나 깨볼까? 아니다.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거 같네. 오, 이거 오랜만인데? 야, 방구 향수 이거. 이거면 좀 재밌겠구만. 야, 뭐하다, 안녕. 어? 아니 뭐, 그냥 갔다 왔어 뭐. 아, 그래? 알았다. 오, 되게 뻔했네. 쓸데없이 눈치만 빨라가지고. 아, 뭔 냄새야. 아! 아! 야! 아,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같은데? 아... 야, 일상아. 너 방구 꼈냐? 아, 나 아니야. 네가 낀 거 아니야? 괜히 나한테. 아, 너네. 아이씨. 응? 아닌데? 아! 샀어. 야, 뭘 사? 나 방구 안 꼈어. 야, 일상아. 방구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. 꼈으면 꼈다 해. 아, 뭔 소리야. 아이씨. 아, 화장실 갔다 온다. 뭐? 아, 똥냄새. 아, 아니라고. 똥 안 싸고 빨래하고 왔어. 아, 똥 지려서 빨래하고 왔구나. 아, 안 쌌다고. 아, 안 쌌다고. 아, 안 쌌다고. 아, 오. 아, 안 쌌다고. 아, 안 쌌다고. 어? 아, 안 쌌다고. 아, 왜 이렇게 들어? 빨리 나야,니까? 야! 화려한 집 가봐! 냄새 나는지 그래 그럼 뭐 내가 가보지 뭐 야 알싸 괜찮아 나도 똥 싼다 근데 너는 바지에 쌀 뿐이고 나는 변기에 쌀 뿐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쌍아 아잇! 내가 애기야?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줄 알아 안쌌다 아 이거 너무 심하다 나 가야겠다 석일상에 사람 죽여! 석일상에 사람 죽여! 뭐야 왜 그래? 야 냄새 맡아봐 이건 사람 냄새가 아니야 뭐야 왜 그래? 야 아무 냄새 안 해 재욱아! 재욱아 정신 차려 재욱아! 재욱아! 재욱아 정신 차려 재욱아! 뭐야 여기 어디야? 어떻게 된 거야? 저놈 방구 냄새가 너를 죽일 뻔 했다고 뭐? 이 자식들이 어? 어? 쟤 뭐야? 야 연장 챙겨 tua HI 나? 나! 나! 영어! 이제 원래는 딸기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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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매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저거요. 없어. 총이 없어. 빨리 사줘. 좋았어. 야 총 구했어. 아 근데 쟤네들 어떻게 맞추지? 야 일단 내가 먼저 쏠게. 너 총알 아껴. 어 알았어. 아 씨 못 맞췄네. 야 나도 도와줄게. 아 씨 다 쏘네. 좋았어. 아 씨 쟤네 화려 뭐야. 아 안 되겠다. 다른 총으로 막 가가겠어. 아 야 나 총알 다 떨어졌어. 야 나도 다 썼는데 어떡하지. 야 빨리 총 찾아. 아 씨 총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. 어 활? 총 총 총. 아 씨 아무것도 없는데. 오케이 좋았어. 아 얘 왜 안 와. 아 어떡하지. 아 일단 가야겠다. 야 빨리 와. 야 빨리 와. 야 야 진짜 형이 없어. 야 기다려. 이 현강을 끝내볼게. 뭐야. 찐염이 안 나와. 큰일났다. 우린 끝났어. 총도 없고. 아무것도 없어. 아니야 포기하지마. 내가 찾아올게. 어 뭐야. 총 있었어. 좋았어. 야 우리 아직 안 끝났어. 아 아시 생각하니까 빡치네. workforce. 야 지금 총알 있었나요? 아 싹 총알 비اخ. 뭐야 벌써 총알을 다 썼다고? 야 말했잖아. 가망이 없다고. 뭐 지금 여 Barrhh 죽겠다고? 골든sk 나 롤 해야돼! 롤 승급전이야! 싸우자! 저리로 가야겠다. 아씨, 없는데? 아, 진짜 없네. 어? 아이, 뭐야? 이거 가지고 무기 창고잖아? 뭐야! 뭐야! 야, 나와라. 지금 나오면 살려줄게. 안 나와? 충착해. 제 총알 곧 떨어질 거야. 아, 이거도 다 썼군. 하지만. 뭐야? 쟤 왜 총알 안 떨어지는 거야? 너넨 내가 나오라 할 때 나왔어야 했어. 이것만 있을 것 같지? 죽여주지. 다 썼네. 다 썼네. 하하하하.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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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고! 어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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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 말에 흔들리지 마. 존버는 승리한다. 야, 아닌 것 같아. 야, 그냥. 자신들어 말해야겠어. 뭔 소리야? 황보! 황보! 너 뭐야? 야, 너 뭐해? 미쳤어? 드디어 말할 생각이 생겼나 보지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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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. 설마 너 배신 당한 거야? 저놈이 꼈어요. 저놈이 방금 꼈다고요. 좋아. 드디어 말을 하는 거야. 니쉘을 인정하겠어? 네, 인정합니다. 빨리 저 악독한 놈을 처단해야 합니다. 하하. 안 되겠다. 좋아. тер면 마사 sever장. 이리와드. pays accommodations. 들킬 뻔했네. 야 이거 내가 창고에서 갖고 온 거거든. 저거 선반에다 내가 뭘로 둘 테니까 네가 일상에 한테 이거 뿌려서 똥쟁이로 만들자. 넌 악마야. 악마라니. 그냥 재밌는 거 좋아한다고 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